반갑습니다.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생명과학을 강의하는 박지양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이제부터 2학기 내신과 함께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수능에 대한 준비도 어떻게 하면 여름동안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할 수 있는지 선생님의 커리큘럼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선생님의 커리큘럼이 옆에 그 교재와 함께 쫘라락하고 나열되어 있어요. 이 순서를 얘기한다면 전체적으로 강좌의 난이도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맨 처음에 있는 교재가 완자교재고요. 그 뒤로 개념지향 그리고 실력지향은 문제풀이 강좌 그리고 떠먹여주는 유전은 수능 준비를 하기 위해 적합한 유전에 대한 기본적인 특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있는 보랏빛 이 교재는 생명과학2, 생명과학1이 아니라 선생님 생명과학2라고 한다면 1 말고 고등학교 3학년, 3학년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내신인데요. 좀 발빠른 여러분들 중에서는 생명과학2를 여름에 준비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이제부터 천천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러분들 앞에 첫 번째로 소개하는 것은 완자입니다. 제가 이 완자 강의는요. 벌써 1학기 강좌는 완강을 했고 완자 2학기 강좌가 7월부터 개강을 하게 돼요. 1학기 강좌 안에서도 혹시 선생님이 1학기 강의 들었나요? 1학기 강의 안에 선생님이 이 강의를 하면서도 너무 즐겁고 아마도 이 강좌를 생명과학을 처음 접하는 아이들이 선생님과 함께 생명과학에 대한 첫인상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과학이 얼마나 재밌고 과학이 여러분들 배우는 이 생명과학 안에 들어있는 교과서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우리의 실생활이랑 얼마나 밀접하게 되어 있는지 신경계 그리고 호르몬, 방어라고 해서 각각의 어쩌면 외울 거라고 생각하는 걸 여러분들한테 개념 설명을 잘 하고 그리고 판서로 요약 정리하며 이 판서로 요약되어 있는 이 정리된 내용을 그 정리된 내용만 꼼꼼하게 암기하고 기억했다가 시험을 치러 가면 된단다 라고 얘기하는 형태로 강의를 끌어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1학기 강의는 완강을 했고 학교 내신을 위한 완자라고 해서 옆에 나와 있는 2학기 선생님 방금 오리엔테이션 강의 찍었거든요. 그래서 2학기 강좌 안에서는 그 유전 드디어 여러분 유전이에요. 자 유전 강좌 그래서 유전에 맞춰서 기본적으로 가장 선생님이 천천히 그리고 기본적인 내용을 풀어서 설명하는 강의가 바로 완자 학교 내신을 위한 완자 2학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많은 학생들이 천차만별이잖아요. 과학을 한 번도 관심 갖지도 않았던 아이들도 있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나 과학을 와이 만화책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들어와서 이것저것 여러분들이 탐구생활을 하면서 이제 과학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아이들도 있을 거라서 되게 많은 개인의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유전에 대해서 너무 겁먹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 라고 얘기한다면 생명과학 입문편 생명과학의 입문 유전이라고 하는 이 강의를 듣고 이 완자 강의를 들으면 금상첨화로 충분히 모든 내용들이 다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선생님이 준비하고 있는 완자 가장 지금 따끈따끈하게 여러분들에게 뉴 신상의 강좌는 학교 내신을 위한 2학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얘 말고 그럼 그 다음 다른 강좌는 무엇이 있느냐 선생님이 지금 완자 강의를 했을 때는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 기본적으로 가장 평이하게 내신이라고 하는 시험을 준비하기에 가장 걸맞는 그런 교제와 강좌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학교들마다 좀 다르죠. 선생님 저희 학교는요 내신을 조금 어렵게 내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제가 과학 중점이라던가 아니면 우리 학교 생명과학 선생님이 유전의 파이팅이 좀 있으십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난이도 있게 개념을 공부해야 되는 경우도 반드시 필요한 친구들이 있죠. 자 그 강의를 위한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강의가 바로 빛나는 개념지향이라고 하는 개념 강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개념 강좌 안에는요 기본적인 설명부터 시작해서 자 난이도가 쭉 하고 끝까지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그렇다고 수능을 넘길 정도까지 개념을 능가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인 평이한 수준에서부터 시작해서 만약 논의학회 선생님이 이것도 내신다. 이거 내가 기출문제 안에서 문제를 이렇게 낼 수도 있어 라고 언급하시는 기본적인 내용에서 좀 더 난이도 높게 이렇게 문제를 출제하는 선생님이라던가 아니면 선생님 제가요 정규 1등을 노립니다. 우리 반에서도 1등을 노리고요. 그 다음에 또 저는 1등급이 목표고 그 다음에 단 한 문제도 안 틀리겠다. 그 다음에 우리 학교 선생님이 한 문제 정도는 맨날 변별력으로 어렵게 내는 선생님이신데 이것까지도 저는 맞추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런 형태가 되면 과학에 대해서 그렇게 낯설어하지 않은 학생들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생명과학에 대해서 낯설어하지 않은 학생들이라면 이 개념 완성을 통해서 기본적인 유전의 기본기부터 쭉 하고 올라가서 문제 푸는 이런 형태의 개념 완성 강좌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미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뒤로 이제 선생님의 실력완성 빛나는 실력지향 얘는 뭐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 앞쪽에 있었던 완자는 개념 완성 강좌입니다. 그 다음에 또 옆에 개념지향 역시나 개념 완성 강좌예요. 개념 완성 강좌에서는 개념이 절반 이상입니다. 개념이 절반 이상 60% 많게는 80% 개념을 충분히 설명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문제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개념에 대한 내용들이 충분히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문제풀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반면에 실력지향 이 부분은 개념이 20%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개념을 들었던 학생들이 바로 직전에 시험 대비 직전에 문제 푸는 거 있죠. 학교 대비 내신에 직전 시험 대비 문제를 막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문제풀 때 나는 개념을 한 바퀴 들었는데 또 개념을 또 들으면서 문제를 푸는 건 아쉽죠. 그럼 문제양도 너무 적고요. 그래서 개념까지 다 들었고 그런데다가 나는 문제풀이 위주로만 필요하다. 또는 문제풀이에 좀 더 많은 치중을 하고 싶다. 많은 양의 문제를 풀어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강의 안에서는 개념 그렇다고 바로 1번 문제 풀지 않아요. 1번 하고 문제를 어떻게 풉니까? 이렇게 갑자기 어떻게 생각이 나요? 그럴 수는 없겠죠. 그래서 20% 정도는 개념을 요약 정리해 주고 이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풀게끔 만드는 강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쌤 이거 할 바에야 고3용 고3 거 어렵다? 많이 어렵다? 고3 거 기출 푸는 게 낫지 않습니까? 많이 어렵다고. 당연히 학년마다 실제로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뭔가가 확장이 됩니다. 사고력도 확장되고 들었던 내용들도 확장이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딱 시기에 맞춰서 문제풀이 그 안에 들어있는 문제들은 기출문제가 많고요. 기출문제도 적절하게 배합해서 여러분들 충분히 기본적인 단계를 밟아 나가서 어려운 문제까지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개념이 20% 그 다음에 기출문제풀이 또는 문제풀이가 한 80% 이게 바로 이 빛난의 실력지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배분을 하면 됐냐면 쌤 제가 저는 내신에 대해서 좀 약간 좀 더 많이 몰입되어 있는 학생이라면 당연히 개념 강좌는 당연히 들어야 되고요. 여기 나면 학교 내신을 위한 완자를 들으셔도 되고 아니면 개념지향을 빠르게 들으셔도 되고 이렇게 듣고 한 바퀴 다 돌리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시험 직전에 그러면 거의 직보 수준이 있죠. 시험 직전에 그렇다고 개념을 다시 한번 돌릴 수는 없으니까 직전에 여기 나와 있는 실력지향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앞쪽에서 개념 따다닥 정리해 주거든요. 그러면 아 맞다 내가 저렇게 들었지. 아 맞다 이렇게 해서 뭔가가 싹 하고 정리가 돼요. 그거 가지고 문제 푸는 연습을 시키는 거라서 앞쪽에 있었던 것은 지금 시험으로부터 좀 거리가 멀었을 때 특히 지금 여름쯤 되겠지? 여름쯤 됐을 때는 개념 위주로 좀 공부해 주시고 막상 시험에 닥쳤을 때는 보름이나 한 20일 이 정도 때는 이렇게 실력지향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연습을 하다 보면 만점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학교 내신을 위한 것들을 좀 쫙 정리를 좀 해놓으면 자 이제 이 다음 강좌의 소개는 뭐냐 방금까지 있었던 내용을 통해서 충분히 모든 내신이 완성이 돼요. 그러면 이 뒤에 있는 이 내용은요 자 선생님이 많은 학생들한테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생님 제가 그 생명과학에 대해서 저희 학교 내신이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희 학교 내신은 완자 강의 하나로만도 충분히 다 되고 뭐도 충분히 다 되는데 제가 이제 수능을 위해서 유전을 좀 준비하고 싶습니다. 유전만 준비하고 싶습니다. 또는 수능을 위해서 뭐를 좀 미리 해두면 좋을까요? 제가 생각보다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더라고요. 어떤 분들에게 많이 받냐면 선생님의 지인 건너 건너의 지인의 친구 친구 그래서 너라면 어떻게 추천을 하겠니? 뭐라면 너는 어떻게 추천을 하겠니?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자 이제 우리 수능 준비 얘기 좀 해봅시다. 여러분 여름에 여러분들이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서 생명과학 선생님 저는요 생명과학 수능 준비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전 무조건 생명과학 원합니다. 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학생들에게 자 생각을 좀 잠깐 해보면 얘들아 자전거를 타는 거를 좀 생각해봐봐. 선생님이 어렸을 때 진짜 자전거 진짜 좋아했거든요. 제가 또 운동 얘기하면 또 말이 길어지는데 제가 축구도 좋아하고 농구도 좋아하고 모든 운동을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수능 시험이 딱 끝난 선생님이 이제 수능 시험이 딱 끝나고 난 시점 이후가 되면 여행을 멀리 멀리 여행을 좀 많이 가는 편이거든. 선생님이 영국에 갔을 때는 제가 토트넘전을 보고 왔지 않습니까? 토트넘도 보고 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작년에는 NBA 경기도 보고 왔거든요. 제가 NBA에 아 여러분들 뭐 아는 친구 있을라나? 아테토 쿤보라고 제가 좋아하는 선수가 있거든요. 요즘에 좀 살짝 좀 슬럼프긴 한데 아 그 다음에 또 뭐 니콜라 요키치라고 아 제 얘기는 그만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운동 경기라든지 아니면 자전거에 좀 밑대어서 얘기를 좀 하는데 여러분 자전거를 탈 때 있잖아. 어릴 때 배웠다? 어릴 때 배우고 한동안 하나도 안 했어요. 한동안 한참 안 하다가 어 오랜만에 한강에 놀러갔네? 자전거가 저기 이렇게 따르니? 뭐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오랜만에 자전거 갑자기 타고 싶을 때가 있지 않니? 그때 이 페달을 어떻게 밟더라? 핸들을 어떻게 하더라? 막 이래요? 아니죠. 여러분 또 물론 처음에 탈 때는 어구 휘충휘충 휘충 거리다가 좀 있으면 금방 안정되어 있는 자세로 달려나가게 됩니다.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고등학교 2학년 지금 20기부터 난 수능을 준비해야지? 라고 얘기를 하면서 개념완성 강좌를 고3들이 듣는 개념완성 강좌를 통해서 1단원, 2단원, 3단원 막 이렇게 듣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1단원, 2단원, 3단원 3단원은 신경계, 호르몬, 방어 막 이렇게 외우는 부분들 이란 말이죠. 근데 정확하게 우리 인간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신경계라고 얘기하는 부분이나 호르몬도 시험 칠 당시에는 바짝 알지만 시간 지나면 까먹어요. 까먹기 마련이고요. 그럼 나중에 수능 치기 직전에도 또다시 한번 반복을 해야 돼요. 근데 유전은 얘들아 유전은 자전거와 같아. 자전거와 같아서 유전을 얼마만큼 유전이라는 단원에 얼마만큼 많이 노출되어 있느냐 이게 빈도가 참 중요하거든요. 이 강도도 중요하고 빈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강도를 처음부터 하나 둘 셋 빡시게 빡 하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최고난도의 문제를 빡 하고 가다 보면 생명과학은 싫어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부터 만약 수능 준비로 유전을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다. 또는 수능 준비로 생명과학을 생각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유전은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유전에 노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염색체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세포 주기 DNA표 OX 그 다음에 사람의 유전 단일인자 다인자 아 가계도 와 가계도가 저런 거였구나 저런 내용들이 있는 거구나 유전병은 이런 내용이구나 물론 잊어버릴 수 있죠. 그런데 자전거처럼 여러분 그들의 전체적인 흐름은 기억에 새겨져 있어요. 이런 문제풀이 그 안에서 사고를 확장해 단순함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유전은 단순함기가 아니고 그 안에서 흘러가는 논리의 흐름이 좀 있어야 되는 거라서 그래서 유전에 대한 부분을 지금 먼저 미리 공부를 해두게 되면 자 이제 분명히 공부를 했는데 물론 사람인지라 잊어버릴 수는 있지만 신경계나 호르몬이나 방어는 단어 암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와르르 암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면 와르르 틀리는 부분이지만 유전은 개념적인 내용들은 얼마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고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를 한 바퀴 이렇게 쫙 돌리고 나면 겨울이 딱 되어서 똑같이 개념 완성 선생님 그렇게 했는데 개념 완성해야 되요. 그럼요. 개념 완성해야죠. 그때 배우는 신경계랑 호르몬이나 방어는 또 다른 내용이에요. 자료를 분석하고 그래프를 분석하고 고3은 고3답게 수능은 수능답게 개념을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수능을 준비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자전거를 먼저 빨리 타는 법을 익혀두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겨울이 딱 됐을 때 다른 애들 이게 핸들이구나 이게 페달이구나 그 다음에 앞으로 했을 때는 이게 브레이크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아갈 때 여러분들은 그냥 맨 처음 탔을 때 약간 약간 흔들흔들 할 수 있지만 누구보다 빨리 누구보다 그리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빨리 감각도 돌아오고요. 그 다음에 또 앞에 설명하고 있는 선생님의 말이 개념 완성 설명하고 있는 선생님의 말이 처음 배우는 애들에 비해서는 한 번 노출된 애들이 100% 자기껏 화됩니다. 어렵다라고 느끼지 않게 돼요. 겨울이 되면 쏟아지는 수능 공부가 있거든요. 생명과학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탐구만 합니까? 국어도 하고 영어도 하고 수학도 하고 진짜 겨울방학 스케줄이 터져나가요. 그때 탐구도 하게 돼요. 그럼 되게 지쳐있는 형태로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어려우면 하기 싫어져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 번 들었던 애는 선생님 제가 봤을 때 어떤 애들이 이렇게 적응을 잘하고 그리고 어떤 애들이 잘 해결하나 봤더니 이제 한 번 끝까지 어렵게 공부하는 고등학교 예약 때 어렵게 공부하는 학생들보다 빈도가 잦았던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보고 이런 걸 알았고 저런 걸 알았던 아이들이 한 바퀴 돌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한 바퀴 이렇게 전체적으로 돌렸던 애들이 이렇게 여름을 딱 보냈던 애들이 겨울에 사실 내신 시험을 위해서 그 정도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시험에서 그렇게 어렵게 안 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바퀴 이렇게 돌렸던 학생들이 겨울에 만나게 되면 선생님 수업 들었을 때 아 저게 아 저 내용이 저거였고 기억난다 이제 기억난다. 아 저거 가지고 저렇게 문제를 풀어내는 거였구나 라고 얘기해서 머릿속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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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전이 돼요. 그래서 저는 수능을 준비하고 있다 수능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이 강좌 추천합니다. 모두가 이해하는 유전특강이라고 해서 전범위 편인데요. 기본적으로 처음 시작하는 선이 높지 않아요. 문턱이 높지 않아요. 누구나 다 하나같이 다 아무것도 몰랐던 학생들이라고 해도 충분히 들어와서 그 다음에 문제 푸는 것까지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문제 푸는 부분에서 뒤쪽으로 가면 아주 어려운 파트가 있을 수 있죠. 사람의 유전. 단일인자 다인자 가계도. 근데 제가 지금 옆에 만약 네가 선생님 눈앞에 이렇게 딱 있지 않니 그럼 내가 너한테 무슨 얘기를 했을 거냐면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이 전체를 한 바퀴 돌리는 거란다. 그래서 중간에 문제 풀다가 아 저건 뭐지 지금 당장 우리 시험을 위해서 당장 여러분들이 지금 다음 달에 수능을 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 저 문제는 저렇게 푸는 건데 아 저거는 좀 어렵네 이렇게 해서 한 바퀴를 전체를 도는 겁니다. 전체를 돌고 나면 지도가 형성이 돼요. 저 파트는 어렵고 내가 보니 나는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어 나는 다들 어렵다라고 하는데 난 가계도가 쉽던데 괜찮던데 이런 학생들도 있고요. 다 쉽다라고 얘기하는 쪽은 난 어렵던데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빨리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라도 중간에라도 멈추지 마시고 한 바퀴를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다시피 아주 심각할 정도로 그 분량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분량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 남아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한 바퀴를 다 한 번 딱 돌리고 나면 이제 한 번 제대로 연습이 딱 된 친구들이기 때문에 겨울에 누구보다 빠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모든 걸 채화해서 고득적으로 딱 압도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학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능을 준비한다면 말이죠. 자, 이제 여기까지 커리큘럼 설명해도 되는데요. 그 선생님이 오랜만에 여러분들 앞에서 고등학교 2학년 캐스트도 찍고 이러니까 갑자기 너무 신이 나고 흥이 나고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생명과학 2까지도 좀 얘기를 해주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하실 수도 있고 지금 무슨 생명과학 2를 준비합니까? 어, 근데 얘들아 내가 그 선생님이 예전에 있잖니 선생님이 생명과학 2를 대치동해서 수업을 하는데 수업을 할 때 가장 많은 제의가 뭐였냐면 고3들이 학교 내신을 위해서 생명과학 2를 한다던가 그 다음에 겨울방학 때 그렇게 공부하는 애들은 당연하거든요. 당연히 그 3월부터 생명과학 2가 내신 시험에 나오니까 근데 지금 몇몇 어머님들이, 학부모님들이 꼭 선생님한테 제의를 해요. 혹시 고등학교 2학년 우리 아이가 조금 다른 과목도 좀 되고 생투에 대한 그 약간 뭔가 하고 싶어하는 열망이 좀 있는데 생투를 좀 해주면 안 되냐 그럼 여름방학인데요. 그럼 한 바퀴 돌려주면 안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님들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학생이 진짜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딱 한 번 해봤습니다. 딱 한 번 해봤는데 이렇게 그 선생님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상담을 하거나 이랬던 학생들 중에서도 보면 준비가 되어 있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생명과학 2는요. 생명과학 1과 2는 완전히 다른 과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과목이라는 얘기는 생명과학 1은 여러분 방금 알다시피 들었던 내용들이 대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신경계, 호르몬, 방어, 그 다음에 또 유전, 생태계 뭐 이런 내용들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생명과학 2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용어들만 가득합니다. 그냥 광합성이라고 얘기를 하면 될 건데 이 광합성이라고 얘기하는 이 과정을 광합성이라고 얘기하는 이 과정만 몇 시간째 할 정도로 그럴 정도로 켈빈 회로라든지 안반응, 명반응, RUBP 뭐 하나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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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생명과학 2라고 얘기하는 것과 1은 다른 과목 생명과학 1을 해봤더니 재밌어서 생명과학 2도 해볼까 한다. 완전 다른 과목이에요. 마치 국어 과목과 그 다음에 탐구 과목을 생명과학을 이렇게 다르게 공부하듯이 그 내부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완전히 겹쳐지는 점이 거의 10%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생명과학 2는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지금쯤이면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 생명과학 2에 대한 것도 고민하고 있다. 생각해 보고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한 번쯤 생명과학 2도 한번 살펴보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고3 돼서 어떤 애들 중엔 지금 내신관리 되게 잘 되어 있는 애들도 분명히 있을 거잖아. 요즘에 완전 이슈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되게 첨예하게 이렇게 내신관리를 되게 잘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지. 이런 내신관리 잘 되어 있는 애들이라면 마지막의 정점이 고등학교 3학년 때 1학기잖아요. 그런데 그 1학기의 생명과학 2는 마침표를 찍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과학 2에 대한 내용도 또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애들 보면 가끔가다가 보면 이렇게 수능 준비하랴 내신 준비하랴 빡치기 나서 완전히 이렇게 멘붕 상태인 번업 상태도 오고 그런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고 여름에 제가 준비 탐구의 관점으로 선생님 탐구의 관점으로 어떤 것들을 어디까지 준비 만약 최소로 준비하는 것과 최대로 준비하는 것은 어디까지 준비했을 때 최대로 준비하느냐라고 하는 걸 선생님 처음부터 끝까지를 알려드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았죠? 자 이렇게 쌤이 준비한 이렇게 전체적인 커리큘럼이 있는데요. 이 커리큘럼을 가지고 여름 동안에 열심히 달려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내신도 등급을 만점 원하는 1등급을 받고 그리고 수능 준비도 탄탄하게 잘 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생님은 언제나 게시판으로 상담하시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게시판으로 올려놓은 글들을 보면서 의미 있는 내용들이 있으면 또다시 게스트를 통해서 Q&A 관련되어 해서 학습법과 관련된 것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메가스터디에서 생명과학을 강의하는 박지영이었습니다.